오브웨어 뮤직 머리는 왜? 머리는 원래 투블럭 컷이었는데 이게 살이 찌다 보니까 투블럭 컷의 가장 큰 슬픈 단점 중에 하나가 여기가 커버인다는 것 때문에 투블럭이 뭐예요? 투블럭 컷 여기가 없는 이게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된 그 요즘 흔한 젊은 친구들 이렇게 잘생긴 머리 있지 않습니까? 이런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본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다 알고 있죠? 그죠? 근데 이게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독특해가지고 다행히 독특해요. 고향은 어디예요? 인천입니다. 아 인천입니까? 인천입니다. 인천 터박입니까? 터박입니다. 괜찮아요. 그렇습니다. 그렇습니다. 원래 그 톤이요? 네. 원래 이 톤으로 말했습니다. 원래 이 톤으로 말했습니까? 예. 그랬습니다. 아 진짜? 네네. 그래서 그래서 보통 많이 오해를 하셨던 게 방송에서의 모습과 실제로도 너 그렇게 말하니 이렇게 저는 이렇게 진짜 지내셨어가지고 27년이 이렇게 살아났다는 거지 네. 이번 지인들도 다 정말 알고 있습니다. KSTAR 네. 네. 네.